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빨리 안 튀어나와? 잘 지냈어? 제가 안 갚으시고 그런게 아니라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음주까지 좀 안될까요? 내가 뭘 믿고? 하느님께 맹세코 꼭 갚을게요 독실하신 예비신부님 아니랄까봐 변명도 독특하다? 아 마침 제가 헌금을 내러 가야되가지고 가봐야될거 같은데 다음번에 헌금? 네 헌금 낼 돈은 있고 나한테 갚을 돈 없어? 그게 아니라 안 내면 좋은곳에 못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좋은곳에 보내줘? 됐고 헌금이라도 내놔 네 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돈 갚을 생각은 있냐?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? 뭐 정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갚을 수 있긴 한데 어떤 방법이요? 이상한거면 안돼요 진짜 안돼요 저 예비신부란 말이에요 니가 좋아 아래가 좋아? 진짜 진짜 갚을게요 그 돈을 비웠으니까 돈으로 갚아야죠 기다리는거 싫증나 그냥 화끈하게 갚자 아 저 아 저 순결 지켜야돼요 뭐? 갑자기 순결이 왜 나오는데 네? 너 설마 하하 야 꼬리 엄청 밝히네 위랑 아래가 좋냐고 한게 눈이랑 신장중에 없어도 되는거 고르라고 네? 근데 니가 말한것도 나쁘진 않겠네 저 진짜 순결 지켜야돼 난 분명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줬어 과절한건 너야 안돼요 저희 절혈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절혈 악의소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자 빼고 원금만 갚으면 되니까 당분간 고생좀 하자 알았어? 네 귀엽긴 담애봐 저 망했어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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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уг 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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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